보이시죠? 엄청난 큰 피나무가 넘어서 죽었네요. 피나무 1업초. 안 따겠습니다. 계속 길따라고 갑니다. 저기도 보이시죠? 요거 뭐게요? 1업초. 1업초입니다. 안 땁니다. 갑니다. 이게 뭔가요? 와따 많이 편해서 죽고 크네요. 피나무 1업초. 그죠? 많이 따겠습니다. 안 따겠습니다. 안 따겠습니다. 오늘 조금 많이 보네요. 1업초. 피나무거든요. 피나무의 상황에서 한 번 달려버리지. 피나무의 상황에서 안 달립니다. 내려갈때는요. 밑에만 보고 내려가겠습니다. 혹시 아라에 또 산삼 켤지. 산삼 한 번 캐어보는 건 소원인데요. 없습니다. 한국처럼 막 뒷동선 가서 산삼 캐고 그러면 좋을텐데. 여기는 없어요. 그 기쁜 사람도 없습니다. 자 내려갑니다. 내려갈때는 땅만 보고 내려갑니다. 집사머스 22t Desde